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런 경기 부양층의 약발이 좀 떨어져 갈 시점이 2012년 무렵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12년입니다 경기가 크게 꺾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6일 날 롯데그룹이 기업을 인수합니다 하이마트입니다 지분 65.25%를 1조 2480억원에 인수합니다 당시 롯데는 하이마트 인수를 참 잘한 그런 인수권으로 꼽았습니다 롯데그룹으로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여기다 롯데하이마트까지 돼가지고 연간 4조 3천억 그리고 2018년까지 10조원 규모의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유통그룹으로 형성한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기대대로 모든 것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2014년 1월 3일 최고치인 9만3백원에서 이 끄름을 계속 타가지고 올해 9월 26일 날은 3만2천2백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주가가 5만8천1백원이 빠진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35% 수준에 머물러고 말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롯데하이마트의 주가는 29.47%가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3조 2,122억원에서 2018년도에 2조 394억원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가총액은 7,660억원으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롯데그룹은 기업 인수로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롯데하이마트 위기입니다 2012년이면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쇼핑 사업이 날개를 달고 성장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왜 롯데그룹처럼 정보망이 풍부한 그런 회사들이 오프라인 사업에 그렇게 거액을 투입하게 됐을까 그 당시에 상당의 징후가 농후했습니다 모바일 거래를 향한 거래이동 예를 들면 전자결제 사업체인 이니시스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12년 1월 달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5개월 동안 약 48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거래액 총액도 2009년도 규모의 배가 2012년도에 6배나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쇼핑 성장 시에도 그 당시 무서울 정도로 고속성장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전년 대비 22% 2011년도에 23% 2012년도에 14% 정도 된 이렇게 모바일 거래로 오프라인 거래들이 많이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렸냐의 이야기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2012년도 이후에 한국의 유통시장은 거대한 변혁기를 경험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을 향한 거래이동은 변혁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래들이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한 경제신문은 롯데하이마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전자유통전문기업 롯데하이마트가 정시에서 부진의 너배에 빠졌다 가전시장의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수익성이 낮받은 영향이다 이 회사는 국내 최대 점포망을 보호하고 있지만 내수침체 등으로 재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에 가격 서비스를 앞시운 온라인 가정 오픈마킹 다 나와는 실적과 주가가 모두 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계정에 따르면 2019년도 1분기에 가전전자통신기계의 온라인 거래액은 3조 4천억 정도로 2017년도에 1조 9천억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총 온라인 거래액 가운데서 전자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당시에 9%에서 11%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래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롯데하이마트의 시가 총액은 7,66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코스타 기업인 다나와는 3천억 정도입니다 2.5배 수준에 불과한 거죠 롯데하이마트의 주가가 올 들어가지고 29.47% 내려앉았습니다 다나와는 52.28% 정도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 정도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자영업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매장의 침체는 아마 극심한 경제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거래 자체가 많은 부분들이 길거리로부터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큰 원인이 가운데 안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임대료 수입의 하락 그리고 공실률 상승 이런 것을 나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2012년도에 롯데그룹이 롯데하이마트를 하이마트를 그 당시 인수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거대한 제국을 완성시켜야겠다 아마 그런 종류의 목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크게 성장하고 있던 모바일 시장의 모바일 그런 시장의 성장을 놓친 부분들이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기초 말지 않았느냐 그렇게 항상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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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